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 나온 괴물 중낙기 이과장입니다. 제가 드디어 스타트업 기업에 탐방을 하러 왔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시는 서울 CKL 기업시원센터에 왔습니다. 이곳에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줄 스타트업 기업,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따라오세요, 빨리!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오세요. 이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신규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회사가 되게 깔끔하고 좋네요. 스타트업 맞으시죠? 맞습니다. 이야기 잠깐 하시죠. 네네, 회사 명이 9AM이라고 있는데 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저희는 유튜브나 트위치에서 활동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영상을 만드는 거 이외에 광고를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를 하실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루션? 네네. 기업들 다니면 그런 솔루션 맨날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이죠? 네, 이게 뭐냐면 매니저님들이 크리에이터랑 통화하면서 이것저것 일을 하잖아요. 그런 매니저 역할을 소프트웨어가 대신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가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라는 플랫폼 저한테도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스타트업을 할 생각을 하셨나요? 공연 기획, 페스티벌 제작 이런 것들을 제가 프리랜서로 한 5년 정도 하다가 생태계도 많이 변하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하는 것들을 소프트웨어가 대신할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공동 창업을 해서 안틱 솔루션을 만들어보자고 했던 게 처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회사를 키우셨네요. 스타트업 하면 우리가 열정, 폐기 이런 거잖아요. 열정한 폐기일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유, 다행이네요. 요새 스타트업 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스타트업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애플, 구글,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시작하는 그런 게 그려지는데 요새 상황은 어떤가요? 스타트업의 전반적인 상황은? 요새 굉장히 지원도 많아요. 사무실 지원이나 아니면 사업화 지원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공동일에 창업하기 가장 좋은 시대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성장해 나갈 수 있고 허나갈 수 있는 정책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러면 창업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직원분들도 여기서 굳이 일할 필요 없고 저 있으니까 한지 걸로 한지 스타트업 다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또 떠들어서 약간 죄송하긴 하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한번 구정 한번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14층이고요.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스타트업 단지. 되게 카페 같아요. 네. 엄청 좋네. 여기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어요? 아,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 자체가 컨텐츠 관련된 서비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컨텐츠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고 굉장히 저희는 지원을 많이 했는데 초반에는 좀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어요? 네, 그 정도의 경쟁률이 좀 센데 또 면접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 공간을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뭐 이런 포텐션을 좀 잘 보여줘야 된다. 아... 대표님, 여기는 어디죠? 컨텐츠 제작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들어가 봐야 되나요? 네. 아, 컴퓨터도 좋은 거네. 네, 일단 뭐 영상 편집하는데 컴퓨터도 좀 좋아야 되지 않나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핸드폰으로 해야죠. 녹음실... 여기 컴퓨터...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볼까요? 궁금해가지고 좀 봐. 와... 제대로 해놨는데 진짜? 무슨 뭐... 와, 이거 뭐... 비행기예요? 이거? 아니, 과장님 뭐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데 오늘 여기서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녹음실도 있고 편집실도 있으니까 그렇죠. 녹아요? 한번 해보죠, 뭐. 마이크 거꾸로 달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브이로그를 찍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키니까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엄청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괜찮아요, 족실이세요. 이거 컴퓨터가 얼마짜리예요? 좌우베이요? 좌우베이요? 진짜요? 이제 브이로그를 다 완성했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 끌려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어떤 자문을 받고 싶어서 오셨나요? 해외 진출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또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해외에 나가려면 이제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네. 영문계약서 작성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용약관도 필요할 텐데 그 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용약관도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변호사님이랑 상담하는데 상담료로 내야 되거든요. 얼마죠? 이용약관도 필요할 텐데 스타드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뭐 좀 재밌는 거 없을까요? 스타드업 콘텐츠의 시대를 열다. 스타드업 콘 와 이거 재밌겠는데? 와... 콘퍼런스 라인업도 화려하고 이벤트도 많네? 아...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온라인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홈페이지나 유튜브 한국콘텐츠진흥원 채널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네요. 이건... 이건 뭔가요, 피디님? 기업 지원 센터에서 잘 돼서 나가신 졸업생들. 아, 잘 돼서... 아, 잘 돼서 나가신 분들? 세상에 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안 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뒤집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 냉장고 있어. 양문형. 공수기도 있고 와... 이건... 이건 뭔가요? 스타트업 육성 해외...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영수성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갑자기 수목해지다가 툭 튀어나오셨네. 이거 뭔가요?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영수성팀에서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콘텐츠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단가의 사업화를 도와주는 아이디어 융합 팩토리부터 시작해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리그와 창업 발전소. 창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세컨 찬스 프로그램. 중기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도약 프로그램 및 대기업가의 등반 성장. 마지막 단계로 스타트업의 해외 진질러레이터 프로그램 론치패드와 해외마켓 참가까지. 그 중 스타트업 코는 한국콘텐츠 업계의 유일의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로 201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7일째를 맞이한 기영수성팀 최대의 행사입니다. 올해는 비던 X레벨 스타트업 콘텐츠의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콘텐츠 스타트업의 축제와 같은 행사를 마련했으니까요. 오셔서 넷플릭스 창업자도 만나보시고, 박수리 감독도 만나보시고, 스타트업 경쟁 지침 국민투표도 참여해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즐겁게 콘텐츠 스타트업 트렌드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그쵸? 이상, 귀여운 서팀 홍보 요정이었습니다. 안녕! 저분 누구예요? 홍보 요정이요? 누가 섭외했습니까? 진짜 암기록, 암기록 대단하네요. 오늘 서울 CKL 기업지원센터를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곳에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가 싹트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한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곳, 바로 여기 서울 CKL 기업지원센터인 것 같은데요. 2021년 스타트업 콘에 참여하시면 미래의 기술과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스타트업 콘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없어요? 콘텐츠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있으니깐 힘내시고 대한민국 스타트업 파이팅하십시오. 저는 이방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